자, 현재 시간이 3시 35분입니다. 그럼 혹시 이 시간 쿨러를 확인해 볼까요? 와, 거의 저녁에 다쳤어. 아, 완전 꽉 찼네요. 아, 살이 좀 약한데요. 꽉 찼어야지. 꽉 못 찼습니까? 꽉? 네. 얼음 없다. 얼음 없는데요? 나 얼음 없다. 아, 얼음. 얼음 다 피해봅다, 이거. 난 얼음 없다. 얼음 다 녹을 빚네, 전부 다. 네. 얼음이 녹아있는 게 아니고. 얼음 안 넣었어요, 그냥 거의. 아니에요. 내가 넣다 와서 얼음이 녹을 빚네. 얼음 없이 지금 내가 줍니까? 얼음 요만큼 요만큼. 아, 그때. 날이 별로 안 녹아서. 이것도 다 채웠어요? 야, 굴러. 네. 아, 잘 보면 얼음이 녹아있는 게 아니고. 야, 굴러. 야, 굴러. 아, 나 뭐. 나만 사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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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으니까. 굴러. 한 100리트 찍었네, 100리트야. 이걸 마다로 뜯어라. 포대 좀 다 그리지. 아, 굴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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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거 были서. 안 이거 잘 했나요? 야, 굴러. 또 filtров을 crear 포대도 Libra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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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이로그 들어갔어요. 이제 눌러댑을 데가 없어요. pu 꽉하게 쳐. 얼음도 이제 다 녹은 것 같은데 네 다 녹은 것 같은데 다 가지겠죠 오늘 기록 시험 보여요 거의 근데 마리수는 기록은 아니고 CR이 좋은 게 많이 올라와서 개인적으로 CR이 좋아 오늘 진짜 CR이 엄청 좋네 진짜 이거 어찌 다 나라먹을 겁니까 저거 팔아도 되겠다 진짜 Sicht 그렇게 그니까 제가 Las다면 자 Í 사장님 두클러지요. 이거 다 채우죠. 이거 다 채우죠. 이거 100리터 잡아가시는 것 같은데요. 포대도 다 찼네. 오늘 7급만이 갔어요. 오늘 왔는데 기록입니까? 얼음 녹아야 되는데 안 녹네. 물 좀 조금 빼면 조금 더 들어가겠는데 물 좀 빼면은. 시발 반식이 내 칼집 띠 갔다. 내 칼집 띠 갔다. symptoms 어깨ㅂ möchte hospitals 안 prosper 안cendo. 인간이 근기 사 gearbox 인이 아름답니다. surprising 아 맞다. 주세요 performance 얼음 이제 다 놓으면 다 놓겠네 이제 완전히 이것도 완전 다 잡히네요 이거 왜 이렇게 다 나는 먹기입니까 이제 라는 느낌은 꽤 다 잡은 게 아까봐 용도 휴고 아까봐 구포 아까봐 지금 100리터 가까이 잡은 분도 있고 두컬러 뭐요 사임도 좀 많이 잡은 편이에요 거의 많이 잡은 편이에요 이 큰 콜러가 거의 다 작가는데 이제 이게 몇 리터 자리? 90리터? 네 90리터가 그럴거에요 아마 70리터 보다는 훨씬 커요 그 사임도 앞에도 저리 잡아가고 이거는 진짜 치우기 힘들거든요 이런거 내가 치우려고 아무래도 안되니까 아직 한 3,40분 남아있으니까 조금 더 채우면 되겠네 한 5cm만 더 채우면 되겠네 5cm 1타깨에서 2불로 올라와야 5시간 일어나